노래, 노래 라이브 되게 잘하는... 나 근데 그 뽑을 수 있어? 다 똑같이 했는데? 다 잘했어? 네, 뽑을 수 있어요. 그게 달라. 이거? 언니가 제일 좋았어. 그 되게 이제 마지막 자기도 잘하는 걸 아는지 원래 음원상을 0.5초 끌어야 될 거에 한 3초를 끌어져. 저는 그래서... 원인들, 이거. 저기 솔직히 Mnet에는 솔직히 아쉬웠어. 아주 아쉬웠지. 아쉬웠고, 그 전이 어디였죠? Mnet 전. 아쉬워요? Mnet 전은 더 쉬울 거예요? 더 쉬워, 아쉬웠어. 형한테 내가 볼 때 민기가요? KBS 때가 예전이었어. 그때 첫 방이었는데.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. 이것도 약간 비하인드 라인인 게 이제 랩봇들이 엄청 우리가 웃기 좋아요. 근데 이제 이 랩봇이 점점 가면 갈수록 온통, 우리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나는 오, 정말 아니에요 이 정도러? 이게 근데 나도 약간 그거 할 때 있잖아 진짜 무슨 생각을 한잖아 오, 뭐가 아파 멤버들 생각을 해 얘네들, 그러니까 키아가 그 반응을 진짜 잘해줘요 키아가 거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온통이 있는데 짜릿해요 그래서 짜릿하다고 하면서 나 맨날 할 때마다 야, 잘 들어봐 이런 거 생각하고 얘 형님 잘 들어봐 이제 첫 가사 뭐지? 우진형 아, вижу 대박 숨을 쉬는 logs 너를 떠올린다 이 때부터 나 지금 Ife랑을 듣고 있어 아이구, 기아야, 잘 들어라 이러면 이제 봐 아니야, 성장을 얘기하면 아니 얘가 훨씬 더 글고 있어 훨씬 더 길었어 지금 얘가 이거잖아 그때 저기 이거였어 그거야, 약간 이거 뭐야 난의 노트 너라면 이거 아니지 형, 지금 무대 위에 있어야 돼 지금 여기에서 바이브가 안 나왔어 인정할 수 없어 맞아 형, 앞에 마이크... 왜? 아니야, 아니야 뭐 하는 거야? 진짜